원주먹자골목이야? 원주자유시장 친구 만나서 아침 먹으러 나왔습니다 고기들이 뭐 잘 고기만 해요? 아니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장 섞어서 뭐 다 섞으면 되지 아 골고루 섞어서 국밥 두개 두개요? 국밥 두개요 야해 이게 아 고기도 많네 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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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대국밥이죠. 그래서 이런거 잘 못보는데 토렴 고기도 듬뿍 넣습니다. 이거는 무슨 국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대국밥이죠? 아, 순대국밥. 이제 나중에 순대가 들어가요. 순대국밥? 순대가 나중에 들어가요. 나는 순대 없는 국밥인줄 알았네. 왜냐하면 이렇게 토령을 오래 하다보면 순대를 풀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드실 때 드려요. 정말 맛있겠네. 순대는, 순대는 따로 이렇게 넣어주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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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